생일 주간을 맞아 매일같이 파티를 즐기는 25살의 캐시 그녀는 어린 시절부터 함께해온 절친 이사와 동거 중이었는데요 파티를 좋아하는 캐시와 달리 이 이사는 한적하고 조용한 삶을 추구했죠 결국 캐시의 설득에 못 이겨 함께 파티장으로 나섰는데 이 사람이 좋아하는 쿱의 노래가 나오며 신나게 춤을 추지만 파티는 더욱 흥분의 도가니가 되죠 이사는 그저 화려한 파티를 즐기는 것이 인생의 목표인 듯 행동하는 캐시에게 지쳐가고 파티 친구들과 어울리며 전과 다르게 변했다 느끼고 있었죠 결국 외사를 놔두고 파티 친구들과 자리를 떠나는 캐시 술에 취해 늦게 들어온 캐시는 뒤늦게 사과를 해보려 하지만 술 기운에 잠이 들고 말죠 다음날 술이 덜 깬 캐시는 화장실에서 쓰러져 호무하게 세상을 떠나게 되죠 그리고 곧 낯선 세상에서 눈을 띄는 캐시 이곳은 천당과 지옥의 사이쯤 되는 연옥이라는 곳인데요 죽기 전 미처 마무리하지 못한 일을 지구에 남기고 온 사람들이 연옥에 오게 된다 하죠 하지만 실패시 지옥행 열차를 타게 된다고 합니다 캐시가 처음 도착한 곳은 아빠의 집이었는데요 그는 딸이 죽은 뒤 자신을 전부 놓아버렸죠 살아생정 캐시는 바쁘단 핑계로 아빠에게 소홀했고 두 번째로 엉킨 실타래를 풀어야 할 사람은 바로 이사였죠 이사는 캐시가 죽은 후 죄책감과 함께 일에만 파묻혀 살아가고 있었는데요 수호천사 바르게 이끌려 마지막으로 만난 사람은 어린 시절 캐시를 버리고 떠난 엄마였습니다 이 세 사람과의 꼬여버린 실타래를 5일 안에 풀어야만 하죠 연옥에서의 삶이 나쁜 것만은 아니었는데요 자유자재로 옷을 갈아입을 수 있고 자신을 필요로 하는 곳이면 어디든 순간 이동할 수 있습니다 관계 회복을 위해선 몰아도 해야 했지만 미사는 캐시를 보거나 듣지 못하죠 그런데 캐시의 노래소리에 반응하는 미사 결국 캐시를 보게 되죠 연옥의 존재를 산 사람이 보는 경우는 흔치 않은 일인데요 둘째 날 또다시 리사를 찾아가는 캐시 하지만 영혼의 존재를 부정하죠 아무리 해도 캐시가 사라지지 않자 대화를 할 수밖에 없었고 이 이사뿐 아니라 캐시가 어릴 때 헤어진 엄마와 아빠까지 도와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 이사가 꺼낸 것은 캐시의 유품이었는데요 그 안에는 떠난 엄마가 보낸 역사들이 가득했죠 두 사람은 언제 그랬냐는 듯 영원한 아이돌 쿱의 신곡을 들으며 흥겹게 춤을 춥니다 그때 캐시에게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르는데 1년간 짝사랑 중인 역집 남자와 리사를 이어주려는 것이었죠 오지오 예상대로 맥스가 찾아오고 작곡가인 그는 쿱의 뮤직비디오 촬영장에 함께 가자며 데이트를 신청하는데요 자연스럽게 맥스를 집안으로 초대하는 이사 맥스는 리사와 취미가 비슷할 뿐 아니라 그녀의 마음을 위로할 줄 아는 따뜻한 남자였죠 분위기가 무르익어가고 맥스가 떠난 뒤 뒤늦은 후회가 찾아오죠 맥스 역시 후회하는 건 마찬가지였는데요 두 사람이 큐피드를 자청하며 몰래 작전을 실행하는 캐시 다음 날 또한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진 아빠를 구원하기 위해 행동에 나서는데 힘든 시간을 잘 지낼 수 있도록 효과를 다시 시작하게 하는 것이었죠 캐시의 계획대로 쿱의 뮤직비디오 촬영장에 가게 되는 세 사람 이사와 맥스는 급속도로 가까워지고 그 틈에 캐시는 사심을 채우는데 임시 수호천사바른 캐시의 마감일이 얼마 남지 않아 걱정이었죠 한편 캐시가 사라진 뒤 둘만의 달콤한 시간을 가지려 하는데 이렇게 좋은 날 자꾸 눈물이 나는 캐시 앞으로 함께할 좋은 날들을 다신 볼 수 없기 때문이었죠 이사 역시 자신을 도와준 친구에게 무엇인가 도움이 되고 싶은데요 그렇게 둘은 캐시의 엄마를 찾아갑니다 자신과 아빠를 떠나 잘 살고 있는 모습을 두 눈으로 바라보는 게 쉽지는 않은데요 엄마는 캐시를 떠난 이유를 담담히 얘기하죠 мама은 캐시의 엄마를 찾아가서 저에게 Sel인과 아빠를 찾고 이사근하고 자신을 찾아가 로봈하고 싶어요 하지만 자신의 생각과 다른 차분한 분위기에 캐시는 기분이 좋지 않았고 두 사람은 또 한 번 싸우게 됩니다 연옥으로 돌아온 캐시는 말에게 지난 일들을 하소연하며 미션을 포기하려 하는데요 모두가 불행했던 그때로 다시 돌아갈 수 있다는 발의 말에 캐시는 다시 한 번 마음을 다잡습니다 캐시와 위사의 노력 덕분이었을까요? 엄마와 아빠는 오랜만에 만나 지난 날처럼 대화를 하고 있었죠 엄마, 아빠의 진심을 듣게 되고 케이시는 비로소 엄마를 용서하죠 명단에서 엄마가 사라지며 이제 두 사람만 남는데요 엄마와 일찍 헤어지고 외로이 자신을 키운 아빠를 위해 작은 선물을 준비하는 캐시 마지막 5일째날 의사가 일하는 박물관에 저명한 고고학자인 레딩 박사가 방문하는데 바로 전임 연구어를 뽑기 위해서죠 의사 역시 오랜 꿈이었던 일이라 지원하려 하지만 캐시의 응원에 힘을 얻어 면접을 보게 되고 멋지게 합격하죠 캐시가 미리 준비한 대로 아빠가 빵집에 방문하고 캐시는 아빠와 빵집 사장 에미를 연결해주고 싶었던 것인데요 그날 저녁 사망 일주기를 맞아 모두 모여 캐시를 추억하죠 아빠가 어린 시절 캐시에게 불러줬던 노래를 부르자 잊고 있던 멜로디가 떠오르고 아빠도 캐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명단에서 미사의 이름이 지워지지 않는데 마지막 퍼즐 조각을 찾아내는 캐시 운명의 순간이 다가오고 캐시는 천국으로 향하게 되죠 그런데 옆에 탄 남자는 캐시의 영원한 아이돌 쿱이었죠 새로운 천국에서의 인생을 시작하며 영화는 마무리됩니다 예가 다가오고 예가 다가오고 해당 날씨가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 감사합니다.